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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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신 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7일날 모임을 갚지 않기로 했으면 오늘 갚는 이유에 대해서 총대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무총장이 사과를 올 것이 아니라 의장이 사과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총회록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임시총회를 4번이나 했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법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성격상 거의 같은 겁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의안이 정해된 것만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보게 되면 거의 4임시총회에서 똑같은 것을 다고었습니다 또 정기총회가 있는데 10월달 마지막 임시총회 하면서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단범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의결된 모든 의안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만 총회 소집을 했지 내가 알기로는 페이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문자 홍수가 돼가지고 놓쳐버리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총대를 소집할 때는 현지 공문으로 해서 그것도 등기로 해서 총대를 존중하는 한국교회 연합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아주 죄송한 편으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아까 양병이 목사님 문의 많이 받았어요 세 가지 소리들이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입니다 한국교회 연합 한국교회가 10년 전에 태동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해보자고 계획해보자고 연합체다운 연합체를 해보자고 했는데 10년 지난 다음에는 이게 제가 죄송할 때는 대표회의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교회 연합이 지금 제대로 간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 총회에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것이 제대로 적법하게 총회가 소집됐냐 그 말은 문자로 받았는데 위임을 제대로 해서 총회 성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임시총회에서 내가 양보를 다 다뤘는데 임시총회도 적법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가결된 것은 저한 번 무효입니다 성수가 되지 않냐고 적법하게 그리고 임시총회도 보니까 장수가 전부 지방입니다 전부 지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석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총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총회는 마땅히 지금 다시 따져보고 적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정의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선거관리원인장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원에서는 후보가 되어지면은 어떤 후보가 등록이 됐다 또 소견서도 발표하고 또 말해야 되면 이게 뭐 해야 되는데 난 여기서 듣는 소리 송태선 목사님이 한 번 더 한다 하더라 그 이상 이하도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입후보를 했는지 누가 입후보를 안 했는지 오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후보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대표회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대표회장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안 절차에 거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오늘 총회는 여기서 정의를 하고 적법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이제는 70개 단체, 70개 교회 이 방대한 조직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국교회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정말 정의를 하고 따져보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명단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말하자면은 누가 유임을 하고 유임을 할 때는요 법이에요 대다수 찬성 유임이 아니라 앙근 유임까지 해야 좋으냐 그게 여기서 다루는 것이지 어디 없어요 문자에 보게 되면 내가 전부 지금 문자를 복사를 다 해왔어요 그런데 문자에 보게 되면 앙근 유임은 없습니다 찬성 유임만한 것이지 다른 단체는 변호사가 정의총회에 와서 전부 만약 위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을 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총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선거관리원에서 차기 대표 회장을 뽑도록 하고 저는 한국교회 사랑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한국교회 사랑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10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소집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전기총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저희 자리 세기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표장님 중심 대표장님 발언하실도 좋은데요 우리 대표장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발언할 자격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47개 교단 가운데 유일하게 7개 교단이 회원권이 제안이 됐고 한영총회가 분담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직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 웃기는 소리 마세요 자, 전간대가 읽어드릴까요? 발언을 주시면 안됩니다 자기의 형제분 발언을 주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간호하세요 장총장 여기서 발언할 자격이 없어요 교단이 저의 자격을 안 하는데 불편하지 않나 자, 그러면 나만 없어요 다른 데서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중정 예상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리고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다 선명으로 다 받았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 걱정 없다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분이 그런지 모르는데 진짜분 반복 창피언문 법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재판을 30번 했습니다 30번 우리가 총회에 오늘 변호사가 안 오신 것은 오늘 변호사가 올 일이 없어서 변호사를 저희가 안 벌였습니다 당분으로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표회장 변경하랬지 이사장 변경하면 문제 오도록 하시는데 이번에는 문제 오시지 않았던 안나도 돼서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윤도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타당성이 없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신의 생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다 따져보십시오 자 아무런 총회 없이 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저렇게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번 총회에 총회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가채권을 넣겠습니다 가채권을 넣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저렇게 나오는 것은 어느 사무총장 지금 이야기할지 이건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대표회장 선수가 이야기할 거고 정관에 보세요 거기 쭉 보게 되면 임원도 대표회장도 당연직입니다 어느 회의에 당연직인데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 죄송한 이야기지만 종교회장들 여기 자격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뭐하러 거기서 짜인을 받고 저기 밖에 나 짜이라고 들어왔어요 총회 자격에서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오늘 여기 우리 규칙에는 회비를 안 된 교단은 바른 건 없습니다 저희 당연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임원의 결의로 당연직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제대로 보십시오 임원에서 이미 국회 총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복사님은 안 오셨어요 임원에서 임원에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당연직 제안을 임원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 나는 임원에서 제안을 받지는 않았어요 지금 분명히 임원에 제안을 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임원에서 했습니다 부회 됐어요 부회인데 권태진 복사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는 조난도를 이제 제명하면서 반듯이 했어요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장도 자격이 없네요 발송 좀 해보세요 남아선 선거관리위원장님은 단체로 누르신 분 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살이 안 되는 소리라는데 지금 억지로서 너무너무 단체로 단체로 입혹했습니다 단체로 제대로 아쉬운 좀 하십시오 바른 건 없는 사람은 바른 수치지 마세요 당 총장 지금 나설자는 아니에요 대표장님이 바른 건을 주셔서 하신 겁니다 대표장님이 사업은 반분을 줘요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총에 7조나 시행세측에 봐가지고 회비를 내시지 않으면 권란이 제한된다고 한 것을 제가 보고를 저에게 사정초비만 안 되십니까 교단에서 사정간만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게 정관을 정관을 지어버려야 돼요 아니 정경 대표장님이 정경 대표장님이 지내에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연두해가지고 오셨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회비도 안 내시고 내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갖고 오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해 진행